지붕이 타양열 지별판인 친환경 건물이다. 산유국에도 이런 건물이 있다니 의외였다. 골프공을 올려놓은 이 건물은 중동 최대 통신사가 쓰고 있다. 인위적으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기울어진 건물로 2010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캐피털 게이트 타워다. 측면에서 보면 기울기가 확연히 드러난다. 파인애플처럼 보이는 이 쌍두기 빌딩은 햇빛 가리개가 건물을 감싸고 있다. 햇빛이 들지 않는 쪽은 가리개를 열어 밖을 볼 수 있게 하고 햇빛이 드는 쪽은 가리개를 닫아 직사광선을 차단한다. 조개 모양을 본 딴 둥그런 건물도 있었다. 중동에서 처음 세워진 원형 건물이라고 한다. 내부가 궁금해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촬영이 허락되질 않았다. 중심가에 높이 솟은 쌍둥이 건물 에티아드 타워. 이 건물의 74층에는 호텔 전망대가 있다. 입장료를 지불하면 음료를 마시며 아부다비 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.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였다. 전망대가 스토리아